가진 어떤 매력을 꼽는다면 뭘로 보세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구여친은 아마 독립 출판 잡지 중에 가장 솔직함이 큰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기성 출판물에서는 이별을 약간 항상 포장하거나 아니면 극복한 걸로 다룬다면 이 구여친 시리즈는 과감 없는 표현이랑 솔직한 표현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아, 예.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 뭐냐. 굉장히 슬픈데 일단 차이고 나면 슬프잖아요. 그 슬픔을 감추고 굉장히 웃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웃음 사이에 그 긴장 서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계속 있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콘텐츠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 구 남친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의 어떤 모티브가 되어준 그 구 남친은 이 잡지를 알아요? 제 친구들이 다 겹쳐서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니 억울하면 너네도 책을 만들어라. 부여친 잡지의 어떤 코너들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셨는데 그중에 좀 이건 정말 괜찮았다 참신했다 하는 거 있으세요? 거의 다 참신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 잡지 자체가 참신해요. 그 중에서는 그 구 남친과의 최종 대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책 냈을 때는 진짜 제 구 남친을 불러내서 그 이별하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만들던 그날에 그 남자친구가 결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좌절이 되고 그 두 번째 책을 만들 때 그냥 그 기획을 버리기가 좀 많이 아까워서 대신에 남의 구 남친들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술을 먹이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질문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헤어지고 나서 그 남친들한테 궁금할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봤고 그래서 부여친 동료분들한테 더 많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별이라는 게 무조건 아픔, 슬픔으로만 기억되기 쉬운데 나 스스로 이렇게 새롭게 이별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되게 멋있어요. 당당해서. 그럼 다음 잡지를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지양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6100 이름이 좀 숫자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성복의 남자, 여자 사이즈를 뜻하는 건데요. 항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남자 100 사이즈는 뚱뚱한 게 아니다. 66, 나도 뚱뚱하지 않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셨는데 어떤 특정 사이즈가 뚱뚱하고 마름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이즈를 뛰어넘는 당신의 무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대표가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몇 건의 잡지들 중에 66100이 어떤 컨셉이 제일 명확한 잡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기성 잡지들은 다 보셔서 익숙하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빼빼빼 마르신 여자분이나 아니면 초콜릿 복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사진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66100은 기성 잡지에 대해 약간 일침을 가한 잡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약간 통통하시고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잡지는 없는데 66100이 획기적인 기획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 같아서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를 위로하는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가렸지만 일단 아까 독립 잡지 얘기할 때 시선의 독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잡지야말로 정말 시선의 독립이 확실한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패션인지도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은 다루지 않잖아요. 빼빼 많은 사람들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뭐 뚱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잡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을 제공하는 굉장히 참신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 출판 잡지들을 살펴보니까 주제들이 참... 독립 출판 잡지들을 살펴보니까 주제들이 정상적인 차원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